7만이면 씨... 몇 년 되지? 우리랑 한 6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60년대? 아.. 예.. 예.. 위험하다.. 다 말리시는데? 아 때리고 싶어 음.. 그러면 아 계정 하나 더 할게요, 네.. 선교사 3명이죠? 팀으로.. 찝시다, 팀으로 전쟁 세금 한 번 징수하고 신드 먼저 가죠 끝에서부터 치자, 끝에서부터 여기서 끝에서부터 가자 여기 탐험 완료 잠깐만, 펴졌나요? 어디 핀 거야? 씨, 여기, 여기 자꾸 탐험하나? 노스트 이스드, 아, 펄스피, 있다 노스트 이스드 펄스피 아, 저 오스트리아만 딱 오면은 할만한데요, 그쵸? 아, 여기, 반군이, 반군이 적을 잡아줬어요, 땡큐 감사, 감사 장군, 우선 바꿔주고 요거 잡고 요거 잡고 여기 공성 용병 또 하나 있는 건 내려오고 있니? 아, 내려오고 있구나 이쪽으로 공성 석수도로 예, 수도 쪽으로 가죠 인력을 좀 만들자 인력을 좀 채워서 4,000의 인력이 필요하대 몇 달이면 차는데 딱 몇 달만 버텨주면 좀 차는데 요기 지휘관 바꿔주고 여기 약탈 다 입고 밑에 내려가고 이거는 페르시아한테 먹여주죠 페르시아에게 어차피 지금 반란도 이런 거 없으니까 독립 열망 3이고 페르시아에게 맛있게 먹여주도록 합시다 트레드 리그 신드만 잡으면 돼요 신드를 먹여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니야, 신드를 먹여줄 수가 있지 그렇죠, 언제나 동시에 끝나야겠어 신드 끝내고 과학장 조금 있는 상황에서 팀으로 빨리 협상하고 신드를 페르시아한테 먹여주고 아니야, 아니야 신드를 페르시아한테 먹여주고 팀으로도 페르시아한테 먹여주고 그렇게 가야겠다 좀, 예, 동시에 끝내야겠어요 음, 거절 음, 거절 16 마이너스 42% 네, 반란 잘 막네, 천명으로 자,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이거 잡아주고 지휘관 바꿔주고 여기 공선 어디로 가는거지? 아, 여기 이스트 퍼스피까지 됐고 넷 넷 넷 자우스위스트 18 버스트 같이 치고 금성 내려오고 여기 약탈 4,000에 인력이 6,000에 인력이 7,000에 인력이 5,000,000에 인력이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필요한 인력이 자, 외교관 다이 어 세계관세 자, 폴란드 불러드리고요 테오도르 쪽에 한번 구축합시다 테오도르 먹으려고 하니까 거절하고 밑에 쪽 좀 뺄까? 빼놓자 네, 여긴 다 끝났고요 어? 여기 들어오네 도와주러 가고 지금 지휘관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네요 요걸로 바꿔주고 설마 지휘겠어? 이거 용병이죠? 저도 상관없는데 아이고, 졌네 음, 네 상관없습니다 용병이기 때문에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살짝 위로 올리고 이거 일로 나올거야 분명히 열일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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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애버릴까? 해산 어? 잡아야되는데 잡아야되는데 개소깔아 이놈아 어 사우스, 이스트, 펄스피트 아냐아냐 해적소탕 말고 노우스, 웨스트, 펄스피트 아, 지금 뭐 하긴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그대로인 것 같은데? 계속, 계속 이, 계속 이 모양인데 뭐 어딜 탐험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갔지? 자, 이거 잡고 점멸시키고 내려오자 음, 개종은 뒤 금방 하네요 16일 정도 걸리니까 발란 칸 밑, 아이씨 발란거 또 했다 일로 넘어가라 오스만으로 넘어올까봐 여기 병력 배치해놨네 불교, 개종, 개종, 개종 기다리는 중 칸 칸 가는 길에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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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전멸이 멋있겠다 한 8000 남았네 반란 자치도 뭐냐 올릴게요 코어 박았고 어, 여기 멈췄어요 잡고 전멸 칸 전멸 저멸은 뭐 시켜? 오케이 카라트 끝 여기 밑에는 신드는 많이 못먹겠지? 아이고! 아 땅주기로 줘야 되네 그럼 아예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땅주기로 줍시다 페르시아에게 어차피 이거 협상 안되니까 페르시아한테 원래 주려고 그랬어 그럼 먼저 신드 협상해서 빼도 되겠다 그쵸? 신드 빼주고 근데 왜 속쿵 옆인데 코어가 안박히죠? 이상한데? 85점 네 85점 정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19,000이 필요한데 큰일났다 언제 채워나 덤벼다가 죽었네 네 네 셋 오브 완성 아 여기 코어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해외영토로 해외영토로 판정이 안되있나? 주위 편입되어 있나? 그러네 아이 좀 손해인데 그러면은 아 손해는 아닌가요? 아 손해는 아니구나 어차피 이거 해외영토 있는 것도 주로 편입시키면 또 7행정력 들어가니까 손해는 아니다 자 만들어주고 여기도 보내고 여기 위로 자 페르시아 덤비는데 7로 잡았으 동맹 승리 80% 멜라 지역으로 일로 올 것 같지 않아요? 세움 징수 한번 더 해주고 세움 끝 위의 공성 질감 공성력 있는 장군으로 바꿔줍니다 아 여기 서있네요 그래서 멍분이 일었습니다 여기도 끝? 여길 일로 오겠지? 아 여기야? 하면 되지 뭐 용병이니까 잡혀도 돼요 아이고 페르시아가 음 아초바이온이요 예 내일 올려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올리는게 최고 하루에 4개? 4편? 내지 5편? 정도밖에 못올리러 가요 만드는 데 편집하고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렌더링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화질 같은 거 다시 개선하고 그래야 돼서 보통 그거 하나 30분 단위로 하는데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 4편 정도 되면은 하루 종일 돌리면은 한 4편 5편 나와요 평을 받아들인다 거절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요구할까요? 나머지 돈 받아듭시다 그리고 티무르랑 협상하면 끝 이쪽은 그냥 빼주고 빼주고 용병 용병 아 이제 됐다 좀 많이 이번엔 펴졌기를 제발 어 여기 좀 보인다 아 이제 여기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어 지금 우리 보호국 조선의 항구에 도착했네 잘 켜고 있나 조선? 섭정 떴네 어 최씨 최숙 여자 아닙니까? 어 남자네요 근데 왜 이름이 숙이야 숙이수기 최숙이 여기 한 번 더 보내자 석이라고야 석 숙이잖아 SUK 숙 석은 S E S E S E 어떻게 해야되나? 석으로 하려면 S E S E S E S E C K 아 그거 좀 이상한가? 자 팀으로 요거 완전 합병 아 요거도 받아야지 요것도 페르시아에게 주기 끝났죠? 완전 합병이죠? 오케이 오케이 됐고 요새 없애고 자치도 올려줄거 올려주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둘 셋 넷개 페르시아에게 넷개 먹여줍니다 카불 칸두즈 칸두즈 짤랄라바드 짤랄라바드 간...간즈니... 까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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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헝가리 다시 잠깐 어... 어... 45살 32살 음... 페르시아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아 저기 오스만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아! 둘이 온다 이길까? 여기보다 더 최선은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애 이길 것 같지? 그래 가보자 그리고 용병을 좀 쓰자 용병 우리 용병 돈 많으니까 용병을 좀 써서 한번 해보자 여기가 타이밍인데 반란도 마침 잘 안나오려고 그러죠? 잠깐만 자취소로 올릴 수 있는데 없나요? 해봅시다 여기 아니면 못 때릴 것 같아 우선은 잠깐만 날쪼 클레임 날쪼 해서 코팟 딱 이거 원래 내 땅이었는데 빼꼈 거거든요 협박으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안주네 치사한 놈 이거 성전으로 걸어야 될까? 이거 성전으로 걸면 오히려 점수 얻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냥 명분으로 때리자 명분으로 어차피 외교가 좀 들어가도 얘들 다 점령해서 80점 만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좀 패놓고 나중에는 성전으로 걸죠 이거 명분을 그러면 코우지옥 돌려주기가 좋겠다 코우지옥 돌려주기 명분으로 아르다칸 산지 요새 가지고 있는 거 야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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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으로 이렇게 합시다 근데 병력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네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를 공성 들어가고 돈이 얼마 아이씨 반국가? 네 별 필요 별 의미 없어 세금 징수 한번 해주고 군사를 지금 우선 외교 하나 올려주고요 군사를 아예 올려줄게 기병이죠? 색슨 보병 색슨 보병 색슨 보병 19테크 그리고 얼마 남지? 수익이 얼마 남지? 남는 거 봐서 그거만큼 자 중성주의였고요 12캇 12캇 어 용병이 얼마 들어갔지? 여기가 22캇 있는 게 용병이 용병이 7투칸이니까 예 10투칸 남으면 20개 더 뽑아도 돼 아 근데 왜 한군데서 나오는 거야? 잠깐만 왜 이러지? 이상한데?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아 아 이거 동맹이 전쟁 들어가면 방구가 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이러지 않았던 거 같은데 24개 124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우리는 여기 애들 싸우고 있을 동안에 이길 거야 18테크 17테크 예 이길 수 있을 거야 난 믿어 제발 각개국 폼은 안 담아면 되고 병력이 우리가 그래도 한 3만정도 보병은 3만정도 많고 포병은 좀 딸리네요 어 일로 왔다 하나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좀 사기 좀 채워야되는데 병종 바꿔서 차고있나?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용병 뒤로 돌아오나요? 속도 하나만 줄일게요 중요한 전투니까 자 이스트 퍼시픽 히어난 탐험 됐고 위는 어디죠? 여기 위를 못하네 뭐야 탐험 끝난 거 아니었어? 왜 안되지? 어 이젠 되네? 뭐야 네 여기 한번 오세아니아 쪽 한번 가볼게요 저 밑에 오세아니아 쪽은 여기 호주 쪽인데? 이상하다 잠깐만 43 아 이거 병이 뽑고 있는 걸로 오는 건 아니겠지? 우선 들어 봐봐 아 여기 공성하고 있네 아 여기 공성하고 있네 요새 수도 페르시아 수도 그래 그래 그러면 얘를 감싸자 감싸서 못 도망가게 수도는 먹되 먹히되 못 도망가게 가둬놓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네 개면 다 가줄 수 있거든요 감싸 안아버려 어? 이쪽으로 가서 포위작전 감싸안으면 아 이렇게 못가? 왜 못가지? 얘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얘는 왜 못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어라? 통과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나? 설마 공성 공성 이쪽으로 대비 공성 이쪽으로 대비 자 원주민 착취 투과 잃어버릴게요 14% 공성 금방 되겠는데 어 여기 여기는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될까? 여기랑 여기랑 섞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왜 됐죠? 원래 들어가 요새 공성 당일 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흠 음 여기 들어가는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 됐 안되나? 음 20개 뽑았죠 20개 20개 그럼 여기에 공격당하면 안되겠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야겠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야겠는데? 왜냐면 이걸 도와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지나가야되는데 이렇게 지나가야되는데 여기도 그렇네 아이씨 선빵칠까? 수비도 있잖아 수비 여기 아 이게 추격시킬 수가 없네 페르시아 거 알아? 13 13 속도 하나만 잠깐 올릴게요 28% 28% 28% 설마 공성되겠나? 42% 아이 공성되겠는데 이제는? 그러면 네 너무 쫄지 말고 용병을 먼저 밀어넣고 어차피 뭐 용병을 밀어넣고 싸워보자 일단 놓고요 너무 쫄면 또 안돼 우디가 태크가 높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장군 해주고 아참 얘도 넣어야지 놓고 너무 쫄 필요 없어 예 뭐 이정도 이겨야지 우디가 예 태크도 높은데 5.6 근데 규율이 최대 높네 쓰읍 규율이 왜이렇게 높아 예니체리인가? 우디는 사기 높으면 되니까 사기로 버티는거지 뭐 교환비가 좋아야되는데요 아 교환비 나쁘지 않아요 예 보병 6천 상대방 13,000 우리 기병이 조금 다쳤는데 상대방 포병 잡아다 하는거 이의가 있네 됐어 됐어 왼쪽 서부전선 어떤가 아이 지금 같이 제발 좀 붙어 다녀 얘들아 오스만 2세가 제발 좀 붙어 다녀라 제발 자 외교관 음 승만이 만들다가 걸렸나봐요 델리 쪽에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스파이네트워크 더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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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해요 열 여덟 열 아홉 열 여덟로 여기 공성 이거 같이 들어가고 여기 약 위쪽 약탈 한번 밀었으니까 쭉쭉 밀리겠지 어? 36. 트위니스는 36짜리. 트위니스는 얼마나지 테크가? 열렸어. 트위니스가 어스머보다 높은건 뭐.. 왜 그러는거야? 서구화했나? 얘들 왜 이러지? 아 서구화했네요. 씨. 아니 이거 포르투갈 해준거 아니야 이거? 트위니스는 강대국이 됐는데? 17, 18, 18? 아 뭐야 저거. 너무 아프디칼을 내가 약봤나? 북아프디카를. 아 이거 너무 들어가면 안되겠다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나와. 여기서 잡죠. 어어어 대기. 더 주러 가야겠는데 그러면. 장군 2성짜리 장군 있습니다만. 가지말고 여기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여기 공성하고 천천히 들어가자. 여기서 한번 싸워야될거같아. 어? 안들어왔어. 여기로 했는데. 여기가 좋은데. 대기. 여기 대기. 너도 여기 대기. 여기로 이동하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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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만으로 아우씨 병력 많은데요? 열아홉 응? 이리로 들어와 들어가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아우씨 얘들 왜 이렇게 머리가 좋아졌지? 갑자기 내 배트플랜을 알고 있는게 어딨어 아니씨 아 이러면 누가 못 이겨 한칸씩만 이동해야겠다 어 야자도 먹었어요? 됐어 스무개 들어가고 이리로 한칸만 이러면 들어 이거 들어올 것 같다 인프레션 없고 어? 어디갔어? 어? 들어와요? 락은 걸렸죠? 락은 걸렸어 이건 이겼네 cn 버려나? 어? 얘도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아주 인력이 없는게 조금 거시기한데 저 싸우는거 보죠 어? 티니스가 좀 높아 스테크가 그래도 물량 빨리 이겼습니다 이쪽에 이만큼 왔다는거는 네 3만명 죽였어요 이만큼 왔다는건 저기가 병력이 없다는거에요 서쪽 아 여기 많은데? 해외 허헣헣헣헛헣헣헣헣헛헛헌 서쪽 16% efendim 너무 자신만명히 얘기했는데 틀렌네 아 에이아이가 하는거 그냥 에이아이는 자기대로 핼 뿐인데 내가 너무 너무 크게 무현일치인가? AI는 그냥 유사고 가려고 했던거야? 페르시아다 돌려주면 다 못 돌려주겠는데요? 페르시아 땅이 많아가지고 96%? 진짜 못생겼다 못생기게 이렇게 줄까? 이렇게 주는게 좋긴해 왜냐면 반란같은게 일어나면 그냥 들어오는거거든 바로 못맞고 상대방은 음 누더기 벌집피자 96점이면 돼요 이건 96점 따야지 따야지 어차피 이거는 따야돼 천천히 따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여기 요새 다 먹었고 야즈도 먹었고 점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위로 한 칸 인력이 조금 없는게 위험하긴 한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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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